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얼굴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얼굴에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눈의 크기 코의 높이 뭐 이런 것들을 뭐 눈코입의 개별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가장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 얼굴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적으로 이 얼굴의 크기를 결정하는 3요소를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뼈의 구조와 크기가 있겠는데요 눈코입이 다 멀쩡한데 이렇게 얼굴의 가로길이 그 중에서도 양쪽 광대뼈 사이의 허리가 긴 경우도 있겠고요 세로 길이에서는 이마뼈나 두개골이 크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캘리퍼의 자 정도로 그 헤어라인이 낮게 되면 얼굴 길이가 짧아지겠고 헤어라인이 높으면 그만큼 얼굴 길이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뼈 구조로서는 옆 얼굴에서 귓구멍에서부터 콧등까지의 길이가 있는데 이는 장두형 단두형 얼굴에서의 얼굴 깊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얼굴 크기라고 하여도 이 화살표 길이들이 길면 얼굴이 입체적으로 되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래턱에 붙어있는 사각턱 교근과 관자놀이의 측두근의 크기인데 이를 간단하게 보톡스로 줄어들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가 볼살 즉 얼굴 지방의 양이 많으면 얼굴이 커지겠는데요 뼈를 줄인다거나 근육을 줄이는 것은 조금 힘든 반면에 지방을 줄이는 것은 심부볼 지방 제거라는 수술 방법이 있어서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8살에 볼살만 통통한 여성입니다 마른 체형인데 얼굴만 보면 통통한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볼살 때문에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긴 하였지만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얼굴이 터질 것 같이 커집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어금니를 앙 다물면 입안에 볼살 씹히고 밥 먹을 때 음식물 씹다가 볼 안쪽살 씹어서 피나고 주주 심부볼 제거를 하고 싶은데 혹시 하고 나면 볼살이 너무 없어 보일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어디선가는 심부볼 지방 제거하면 볼 폐임이 와서 나중에 고생한다고 하면 안되는 성형수술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불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 살이 없어서 이렇게 뼈가 보이는 얼굴을 노골적인 얼굴이라고 하고요 오른쪽과 같이 얼굴 살이 많아 부환 얼굴을 노육된 얼굴 혹은 부육된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자는 이슬로 혹은 드러날로 라고 하여 뼈가 보이는 얼굴 살이 보이는 얼굴이라는 뜻이며 이 부육된 그 얼굴에서 그 부자는 뜰 부자로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야말로 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눈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듯이 얼굴살이 없는 사람이 있고 얼굴 살이 많은 사람이 있겠는데요 서양인의 경우 눈이 크고 다리가 길겠습니다만 동양인의 경우에는 눈이 작고 다리가 짧고 얼굴 살이 많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우리 민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방계 몽골리안 인종이 2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이 시베리아 벌판에 취해 견디다가 이 볼살이 많아진 것입니다 왼쪽이 얼굴 지방이 많은 노육된 얼굴 오른쪽이 뼈가 드러나 보이는 노골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보릿고개가 있었던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 먹을 것이 이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서 오른쪽과 같이 노골된 그 얼굴형이 많이 있었긴 하였습니다만 사실 요즘에는 맛있는 게 하도 많아서 영양가도 칼로리도 높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피골이 상접한 얼굴은 매우 드물며 도리어 화면발 잘 받는 엣지 있는 얼굴이 돼서 선호되는 경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두 타입 얼굴의 노화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의 경우 처질만한 볼살의 부피가 없어서 팔자주름이나 마리오네트 주름 등이 생길 가능성이 적게 되겠습니다 반면 왼쪽 분이 나이가 들게 되면 볼살의 무게로 인하여 볼살이 없는 여성보다 더 처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를 들면 가슴살이 많은 분의 경우 나이 50, 60이 되면 가슴살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슴이 처지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싱구볼 지방제거술의 가장 악명높은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볼페임으로 인한 광대 돌출 현상이 있겠는데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험하게 보이는 원인은 사실 광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광대뼈도 큰데 얼굴 지방도 많으면 얼굴이 더 처져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싱구볼 지방을 빼는 것은 차선책 혹은 차악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오른쪽과 같이 광대도 없으면서 볼살도 없다면 그러면서 코 옆 거짐이 융기되어 있다면 최선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대뼈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볼페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쁜 이유는 눈의 크기, 콧볼의 넓이, 입술 등의 눈, 코, 입, 이목구비 안꼬가 볼페임을 커버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연예인 이목구비 사독관상 성형에서 말씀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볼살이 이렇게 많은데요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그런 체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셔서 90이 다 돼가시는데 아직도 얼굴 살이 이렇게 뒤룩뒤룩하게 많으시니까 저도 이 얼굴 살이 한 90은 돼야 좀 이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90대 얼굴이 홀쭉하게 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볼살을 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좀 삶의 질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살이 찌는데 볼살부터 먼저 찌고 다른 데는 안 찌는 체질이라고 한다면 젊었을 때 미리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해서 젊었을 때 예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겠고 혹여 60, 70대 해가지고 지방이 모자르거나 한다면 그때 지방이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젊었을 때 좀 더 갸름하고 엣지 있는 얼굴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하도 먹을 게 많고 칼로리 높은 것들이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볼살이 빠져서 헬스카기보다는 볼살이 쪄서 뚱뚱할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심부볼 지방이 조금 많이 있는 사람은 미리 좀 빼놓는 게 볼처짐도 예방하고 그런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